끝까지 영상을 시정하기 부탁드립니다. 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. 시청하실때 참고 바랍니다.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절리터 왓티비오의 왓티비오입니다. 오늘 제가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 플레이 도전 및 그림도전 시리즈의 7성 테라레이드베들 최강의 연모왕을 대짱이와 한카이아스로 도전하겠습니다. 총 3서2. 히힛 저거 자신대로 저거... 한참을 파고 싶어 한참을is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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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